유우나! 새로운 상관중이다! 그런거 필요없어! 수완부스보다 평타치는게 더 쎄 죽었어 아이고 루루야 루루가 죽었어 여기 지금 제대로 강화를 안해놓은 그걸 지금 여기서 제대로 먹는 느낌인데 힘을 모으고 있다 잠시 기다려 보십쇼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막중 평 평 평 평 평 아니 잠깐만 결국 소환을 못하고 끝냈잖아 미안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세요? 셀만하니까 새겠죠? 바퀴벌레 사망 아 뭐야 야무치처럼 죽는 것도 아니고 이게 심오 죽음 포즈인가 이거 약간 밈이 될 수 있게 이게 최근에 나왔으면 밈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심오 죽는 포즈 엄청나다 그렇다 야 여기서 여기서 증거인멸 했어야지 여기서 증거인멸 기본 아닌가 얘 죽은 거야 산 거야 끝나잖아 그렇습니다 오호 오우 시바 오우 시바 시바 절대 욕이 아닙니다 소환수 이름입니다 음 좋아 이번 이번 싸움으로 역시나 HP와 HP와 물리방어력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자, 빛 빛 빛 어디로 가야죠 어허 참 자 일단 여기 역시 중요한 것은 HP 어차피 한개 돌파 안하면은 그거죠 데미지 어차피 9999 고정이잖아 그 치료무기 필요하지 않나 아니면 무기 중에 한개 돌파 뭐 그런거 붙어있는 애 뭐 아 그래 하지만 그거 없어도 엔딩 보는데 지장은 없겠지 그럴거라 믿는다 믿어요 아 그래 다큐멘터가 그런거였어요 진지하게 말해줬어야지 미안 내가 안 물어봤지 다큐멘터가 아 다큐멘터가 아 이미 다 있는데 그래도 예의상 찍어줘야겠지 아 중지상정 아닙니까 중지상정 아닙니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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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심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그렇게 배가 고프진 않으니까 오늘 한번 쭉 달립시다 또 가끔은 밥 먹는다고 빤스런 안하는 날도 있어야지 그래야죠 그리고 아마 이제 또 몇 시간 후에 갑자기 또 아휴 오늘 밥 안 먹었는데 또 배고프네요 막상 또 안 먹으니까 하고 빤스런을 하게 되죠 그러더니 하시길 이것인가 티더 검중에서 개조할 수 있는 게 시커소드 다크메터 데미지 안개 돌파 엑스칼리버 그렇답니다 자 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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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이토이 그리고 이제 중반부쯤 넘어갔을 거예요 중반부 정도 될 겁니다 아마 네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것까지 있었으면 게임이 더 행복해졌을 텐데 매우 많이 행복해졌을 텐데 비겁하다 욕하지마 누가 다 300시간 하면 안 볼 거잖아 나도 안 하겠지만 누가 다 300시간 하고 있으면 누가 봐 나 욕하지마 나도 심란하니까 문바더 블리자드 데미지 안개 돌파 와 이 정도로 하자 그렇습니다 이 데미지가 마법도 포함하는 거죠 자 이제 마카라니아 사원 신현해방을 클리어해야 되는데 여기가 아닌가 이쪽이네요 그니까 원래 시련의 방 없이 프리패스였는데 다시 시련의 방이 생겨버린 거죠 자 일단 디저를 오른쪽으로 밉니다 자 그리고 안쪽으로 밉니다 자 여기 마카라니아 스피어 자 여기다가 꼽아 그 다음에 이걸 오른쪽으로 밀어 자 그리고 자 이거 봉에스피어 당연히 공약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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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야죠 무슨 내가 무슨 IQ 140 넘는 천재도 아니고 여기 맞나 그 다음에 1층으로 올라가서 이거 빼서 고민하는 척을 좀 해주세요 싫어요 그런 걸로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아 자 이거 빼서 자 여기다 꼽으랍니다 그런 걸로 구라를 치면은 안되지 자 얼음다리가 생성되고 자 올라가서 이걸 밀면 자 이걸 밀면 자 이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걸 빼냅니다 다시 밉니다 다시 밉니다 끌어나네요 끌어나네요 음 자 여기 자 여기 자 이거 뽑아서 자 오른쪽에 있는 스피어 구멍에다가 다시 밉니다 다시 밉니다 다시 밉니다 자 이거 빼내고 자 이거 빼내고 끼우고 다시 밉니다 다시 밉니다 이거요 이거요 공략 없이 하려면요 멘탈 터지지 빼내고 다시 밉니다 꼽꼽 아마 오래 걸리겠지 엄청 운스피어 얻고서 자 으아 이게 저 이거 파스피어 안 얻고 그냥 바로 이것만 만들어서 가면은 그래도 뭐 그래도 뭐 생각보다 금방 깰 것 같은데 모든 여기 파스피어까지 얻어가지고 길 만들고 그 길 만드는 거 외에도 클리어 올클리어 목적으로 하면 좀 어려울 것 같긴 하네 이상 공략을 본 사람의 변명이었습니다 그렇다네요 어이 진짜 젖됐다 아 나이스 아 실수했어 아 이걸 밟아버려가지고 리셋돼 버렸잖아 으으 다시 가야돼 빼내고 실수로 실수로라도 밟으면 안되는데 자 됐어 이제 다시 이 그지같은 거 밟지 말고 바로 나가면 됩니다 아 한 번 더만 더해 더했잖아 똑같은 거 아 아 아 아 申し開きの機会をくれ。 他の老子たちへは私が報告しておきましょう。 というと? シーモア様はエヴォンの老子である前にグワードの族長ですから。 やるってことすか。 ここから無事に返してしまってはシーモア様が許しますまい。 待てよー。ほら、あのスフィアを見ればわかってくれるよ。 これですかね。 あっ、じゃっかん。 やっ! ちょっが唯一なジンゴンディ。 やっ、いせっきや。 やっ、しれっ! あ、な、じんじゃ、唯一なグワードが解決します。 いいね! まなっている人たちの相手は必要ない。 我はデミッジのアンガードルフを見直している人だけだよね。 誰にがダークメーターは何か出ている人から出てくるか? それはどこにいる人たちのアンガードルフを見直す。 彼からサッキーも行くことがあるのだよね。 彼から측で、でもそこに引くことがある。 あー、どうしよう。 彼らくにこのアンガードルフを見直する。 彼らくなきゃ、ほらくなきゃ。 Leonard教えの。 あー、似てるんだよ。 彼らくなきゃ、 coilが大きゃ。 축지법을 썼던 애들이 더 빨라졌어 안되는군 핫 핫 이런 나의 축지법이 이게 바로 축지법의 실패인가 그 아까 소리 지를 때 찢어졌죠? 찢어지는 건 없었지? 그럼 하고 어 이거 고속도 있어 진짜 진짜 노가다 하고 싶으면은 이거 활용해서 하면 되는데 별로 아 찢어지고 싶지 않다 좀 더 깔끔했음 다 다 다 다 다 에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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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슛 아니 이름이 빙신의 장갑 갑자기 전설의 정치평론가 김빙사몽이 생각나는구만 내 기본 탓일까 빰 빰 알았어 또 물 마실게 그래 물 빌려놔 너 뭐 저건 또 뭐냐? 뭐시다냐? 부어서크라니 한계 돌파를 써도 아직 스탯이 안되가지고 제대로 그 한계를 제대로 표현해낼 수 없구만 안타까운 일이야 자 한번 그래도 어쨌든 새로 우리편으로 들어온 잠깐 아 애매한데 그래도 한번 시바 한번 써보자 와라 시바 별 의미는 없겠지만 써보자고 웬디고래요 이 녀석은 웬디고 토도 하늘의 일경 다이아몬드 더스트 이겨라 걸어 쉬바 이랬던 시바가 왜 화판서틴에선 부릉부릉이 된걸까 부릉부릉부릉 부릉부릉봉봉봉봉 죽임 아니야 아흐흐흐흐흥 이게 회피 메타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도도독 가짱쿠만 이건 가짱치않쿠만 근데 이거 데미지 1개 돌파되면 최대 몇만까지 떠요? 한 방에 한 방에 10만 그렇군요 아직 저녁 안 먹었습니다 아직 그렇게 배가 고프진 않아서 아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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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아마도